음악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개장 전화의 중요한 리포트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NH투자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4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내면서 4,1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과 비슷하게 적자가 지속되는 흐름이었는데요. 1분기에는 그래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시면 환율에 따라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변동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건조량이 증가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인데요. 그리고 업황도 살펴보시면 주력 선종인 LNG선의 조선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소주한 LNG선의 가격은 최근 척당 2억 5,500만 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LNG선의 신규 프로젝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로 인해서 노후 LNG선의 교체 수요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HST의 엔진 인수를 통해서 신현경 선박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긍정적인 점들 보면서 목표 주가는 3만 1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해성 DS입니다. 삼성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살펴보시면 글로벌 경영의 원년이다 라고 평가를 줬습니다. 1분기의 영업이익 전망부터 먼저 체크해보시면 3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자동차의 반도체 기판 쪽은 견조한 수요를 보여주는 가운데 IT 제품과 서버형 제품의 고객사는 리드타임의 정상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영업이익 319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률도 16%에 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품 구성을 현재 달리하고 원재료의 비용을 낮추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현재 필리핀 공장을 인수한 이후에 재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고객사 다변화와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는데 특히나 일본의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5만 7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 LG인노텍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고요. 진폭이 커진 상저하고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일부 좀 낮췄는데요. 2,088억 원 정도를 예상하다가 500억 원 정도 낮은 1,622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광학 솔루션과 반도체 기판의 영업 환경이 예상보다 현재는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아이폰의 생산 차질 이슈가 연말에 해소됐지만 2연 수요가 예상보다 미흡하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아이폰 15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는데요. 먼저 측면에서는 프로맥스 모델의 폴디드 줌 카메라를 채택하고요. 4,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전 모델에 확대 채용하게 됩니다. 이 출하량에서는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출하가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반도체 기판에서는 FCBGA의 조기 양산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전장 카메라 역시나 호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는 40만 원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현대 코퍼레이션입니다. 대신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철강 부문을 바탕으로 1분기에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분기는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영업이익이 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철강과 석유화학 쪽에서 좋지 않은 실적을 냈고요. 환율 급락으로 환차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상반기 대비 트레이딩 시황이 내려오게 되면서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었고 신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분기는 철강 중심으로 반등이 예상되는데 전반적으로 철강 가격이 상승세고요. 신사업의 조기 구체와 혹은 주주환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2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KT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올해는 섹터 내 타픽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일단 구현모 CEO의 연임은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CEO 리스크를 조금 더 크게 봤는데요. 이 때문에 KT의 영업이익 성장은 장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영진의 교체 원년에 보수적인 회계를 보통 적용을 하고요. 연임이 된 다음에 2년 차에서 3년 차 정도부터 실적 성과가 날 수 있을 텐데 연임이 불확실해지면서 경영진 교체에 따른 리스크를 짚어줬습니다. 인원 정책도 실적 변동에 부담을 주는데요. 현재 단기 명태비가 증가를 했고 고질적인 경영 시스템의 문제가 노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과도한 인건비 비중 그리고 낮은 수익성에 집중을 하면서 LG유플러스라든지 혹은 SK텔레콤으로의 교체 매매를 추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5가지 리포트 살펴드렸습니다.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